완전 잘 된거죠? 네 잘 됐죠 아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어머 얘네 왜 이렇게? 얘네 오세요? 얘네도 쳐 넣어야 되잖아요 오 막 흘러나와요? 여기다 넣어요 일단? 아 이거는 우리 정림씨 맛있게 드시라고 오늘 드리는 거요 아니 근데 이 귀여운 거를 주시고 어떻게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두고 어디로 가요? 아 요 마을 여기에 가면은 정자나무도 큰 거 있고 우물도 있고 그런 데 가면은 그 저 동네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다리 한 두 개만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걸 이번에 귀한 찬문화 맛보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너 살아있어 빨리 가야 되는데 어휴 저쪽에 계신다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제가 문어가 지굴 까맣떡 불닭해 달려왔는데 이야 찬문화 잘 잡았었네 이거 제가 오늘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잡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수고 많으세요 마치 혼자 잡으신 것처럼 드디어 실환 포항찬묵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밀가루가 씻어야만 이 빨빨 속에 있는 나쁜 걸 다 버려내거든요 그러면은 문어의 특유한 냄새가 없어져요 밀가루가 씻으면은 배부터 수라쌍에 오르던 문어를 가장 손쉽게 즐기는 방법은 바로 숙회인데요 맛있는 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문어를 짧은 시간에 삶는 게 좋고요 찬물을 헹구지 않고 따뜻한 상태로 먹어야 찬문화 본연의 풍미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고 해요 탱글탱글하게 익은 찬문화의 자태에 넋은 놓고 말았습니다 저 빨판 부분이 쫄깃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워낙 소심해서요 아니 이게 삶아지는 게 좀 빨판 식감이 제대로 느껴지면서도 이게 씹을 때 국물이 탈쩍 질겨나면서 하나도 안 질겨요 잘 삶아지죠 네 왜 안 질겨나면은 살았는 걸 바로 삶았기 때문에 그래요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가득 퍼지는 달달한 그 맛이 정말 일품인데요 흔히 숙회 짝꿍은 초장인데 이 찬문화 하나면은 다른 생각 전혀 안 납니다 네 그래도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 생각을 좀 해주시죠 다음은 찬문화를 활용해서 밥을 지어주신다는데요 문어로 밥을이요? 문어밥은 처음 봤어요 예 여기는 문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귀한 손님 오든가 친척이랑 사이, 딸, 면허 사이 보면은 이렇게 밥을 해서 한 번씩 대접을 해요 이렇게 며느리가 뛰어들었네 아니 거기는 왜 이렇게 많이 모여 계세요? 문어밥 맛보려고 해 문어밥 맛보시라고 아이고 귀한 문어밥 맛보시라고 오셨어요 예 문어로 밥을 짓는다고 하니까요 그러게요 색소하잖아요 찬문화 외에도 버섯, 밤, 다시마 등 몸에 좋은 재료를 골고루 넣고 만들어서 영양까지 가득한 찬문화 밥인데요 영양밥이군요 윤기가 잘 흐르는 거 보이시죠? 밥을 지을 때 문어 삶은 물을 사용하면 문어의 풀미가 더욱더 살아나서 맛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물 좀 더 넣고 죽으로 자작하게 끓여도 맛있겠네요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문어는 피로해소나 혈액순환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도양식으로도 안성맞춤이라고 하는데요 취향 따라, 이맛 따라 맛있게 먹고 영양 보충까지 되니까 구짐하게 차려진 찬문화 밥상에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아까 한 마리로 저렇게 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지 어제 술 모았는 게 문어 숙회가 진짜 좋겠네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명절에 쌓인 피로 찬문화가 싹 날려드립니다 다들 마시는 거 냅뚜고 이것만 드시니까 저도 국물부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야 진짜 이게 속이 시원해요 샤악 내려가는 게 뼈 있는 거 우려내 국어 같이 국어 물에 물이 불고 물이 향기 갖다가 시원한 게 어디 먹었던 술이 싹 속에 싹 차고 내려가 얼마나 맛이 달린다니까 형제지방에 모여가지고 명절 끝에 와가지고 다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원한 국물은 처음 입게요 담백한 국물 맛에 한 번 쫄깃한 식감을 또 한 번 찬문화 맛을 완전 반해버렸는데요 이게 또 씹을수록 더해지는 단맛처럼 찬문화의 매력도 끝이 없더라고요 옛날에도 이렇게 문어가 많이 잡히고 많이 드셨어요 엄청나게 여긴 진짜 호랑이 꼴인데 바로 요 앞에 봐도 봐도